오늘 어때? 괜찮지? 오늘. 먹고 싶으니까 흘리죠. 이거 아직 먹으면 안 돼, 오늘야. 미안. 이거 진짜 안 돼. 진짜 미안. 아빠가 이따 과자 깎아줄게. 이거 진짜 안 돼. 아이고, 어떡해. 주면 안 돼요? 아, 미안. 이따 깎아줄게. 진짜로. 조금만 기다려줘. 어떡해. 나 안 돼, 속상이다. 진짜 미안해. 아니, 미안. 그렇게 찝 흘리고 아빠 쳐다가 너무 미안하잖아. 너무 슬프잖아. 그리기 그려, 오늘.